hola !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약 14년 전 엔비디아가 내놓은 슬라의 기술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충격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표적인 멀티 gpu 기술의 고유명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 기술의 장점은 현 세대에서 얻을수 있는 가장 높은 성능의 그래픽 카드를 슬라의 기술을 사용해 그 이상의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는 점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하될수 밖에 없는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적은 비용을 들여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술의 황금기라고 부를수 있는 그 시절에는 좀 하드코어한 유저들의 경우 그래픽 카드 4장 정도를 슬라의 하는건 예사였습니다. 특히 지금은 보기 힘들지만 당시 amd와 엔비디아 모두 단일 pcb에 2개의 gpu를 탑재한 모델을 출시하기도 했으니까요. 지금으로 치자면 2080ti 모델위에 2085 정도라고 해야할까요. 가장 최상급 카드에서는 당시 그 gpu 2개를 품은 모델을 내놓았던거죠. 뭐 그런 그래픽 카드를 4장을 연결하면 상상에 막히겠습니다. 저도 이 멀티 gpu 기술에 굉장히 열광했던 사람이었고 amd의 크로스바이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델들을 이 멀티 gpu 기술을 통해서 사용해왔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마지막이 1080 슬라이 였던것 같네요. 이정도로 뜨거웠던 멀티 gpu 시장이 이제는 예전만 못한것 같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경우 전 모델 라인에서 사용가능했던 이 기술을 점점 최상위 라인에만 사용가능하도록 좁혀가더니 결국 이번 rtx라인에서는 2080ti와 2080만 mvlink라는 방식의 멀티 gpu를 사용할수 있게 바꿔버렸습니다. 2070조차도 이제는 멀티 gpu 사용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한정적으로 바뀐 사용조건에서 과연 그래픽 카드를 복수로 사용하면 정말 성능도 좋게 나올까요? 여기서 아주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막연하게 성능 향상을 노리고 복수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걸 접근하시는 분이라면 슬라이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렸나요? 여기 흥미로운 자료가 있습니다. 테크 파워업이라는 맵진에서 다루었던 테스트 관련 자료인데요. 워낙 내용이 풍부하기 때문에 좀더 자세하게 보고싶으신 분은 제가 영상 설명에 링크를 걸어뒀으니까요.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몇가지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단일과 슬라이 성능을 비교한 자료인데요. 우리에게 칭숙한 대상을 가지고 진행한 자료를 몇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틀필드1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FHD, QHD, UHD 각 해상도별로 테스트가 진행되었는데요. 조금 이상한게 보이실겁니다. FHD 해상도에서 2080ti 슬라이가 1080ti 보다 출력 프레임이 적은걸 보실수 있거든요. 2080 슬라이도 마찬가지죠. 1080ti의 경우는 슬라이가 단일보다는 높은 프레임을 보이고 있지만 고작 2프레임 차이입니다. 이건 뭐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2080이나 2080ti는 단일 카드의 프레임 수치가 가장 좋습니다. QHD 해상도에서도 뭔가 이상한 프레임 수치를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UHD 해상도에서는 슬라이가 단일보다는 다 좋은 높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거의 100만원 가까이 더 투자해서 구성한 슬라이 치고는 성능이 상당히 떨어져요. 이상하죠? 물론 여기에는 반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드라이버 최적화가 덜 되었다던가 하는 이야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오류 중 하나가 그냥 그래픽 카드를 추가해서 슬라이를 구성하면 무조건 한 장보다 단일보다 높은 성능이 나올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와는 정반대의 결과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드라이버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예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헌터 월드의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모든 해상도에서 슬라이가 단일 카드 탭이 떨어지는 프레임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슬라이를 구성할 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을겁니다. 라이즈 오브 톰레이더라던지 레인보우 6 시즈 같은 게임은 슬라이를 했을 때 확실히 좋아지는 프레임 수치를 볼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게임에서 1080ti의 경우 슬라이 시 단일보다 심각하게 추락하는 프레임 수치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이버 최적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게임에 있습니다. 게임이 슬라이를 제대로 지원해줘야만 슬라이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멀티 gpu의 황금기에는 멀티 gpu를 지원하는 게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당연히 멀티 gpu 구성시 시원하게 향상된 성능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았죠. 하지만 모든 라인업에서 지원하던 슬라이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점 최고 사양의 그래픽 카드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 사용된 총 23개의 게임 중에 11개의 게임은 슬라의 구성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슬라의 지원을 제대로 못해준다는 이야기겠죠. 게임 개발자들 입장에서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라면 개발에 해당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지만 그 사용폭이 점점 제한적으로 바뀌어가는 기술에 대해 시간과 금전적인 투자를 더해가면서 옵션을 제공할만한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일겁니다. 여기 전체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치를 내어놓은 그래프가 있습니다. RTX 2080ti를 기준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HD와 QHD 해상도에서는 2080ti는 단일 그래픽 카드 대비 슬라이의 프레임 향상폭은 5%와 15% 증가에 불과합니다. 슬라이를 지원해주는 게임에 한해서는 그렇게 비교해본다 하더라도 15%와 28% 증가폭이 끝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대값보다는 많이 부족할겁니다. RTX 그래픽 라인이 고해상도에서 성능 향상이 큰 것을 생각해보면 UHD 해상도에서의 프레임 향상폭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일 대비 슬라이는 34%의 프레임 증가값을 보였습니다. 슬라이를 잘 지원하는 게임에 한해서는 55%의 프레임 향상폭을 보였구요. 확실히 UHD 이상의 고해상도에서는 프레임 향상폭이 다른 해상도보다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과연 여러분에게 슬라이가 필요할까요? 특히 RTX 2080 이상을 쓰는 사용자에게 슬라이는 어떤 선택이 될까요? UHD 미만의 해상도에서는 슬라이는 의미가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미 2080과 2080ti는 QHD 해상도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능과 프레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슬라이 구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렇다면 UHD급의 해상도에서는 어떨까요? 데이터만 본다면 메리트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제한적인 지원과 그로 인해 평균적으로 30%대의 프레임 향상만으로는 선택하는 게 뭔가 좀 손해보는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구입비용과 카드별 냉각 효율의 저하, 그리고 추가적인 전령, 여러가지 관리적인 측면의 핸디캡을 감안하고 진행하기에는 저는 글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과연 앞으로 게임 개발사의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게임들이 이 제한적인 수요만을 노리고 슬라이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투자를 감행할지 모르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 아니고요. 자